1시간 기도 빛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빛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소 내 눈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망이 되시네 빛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소 내 눈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니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바람이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님 우린 2절 고백합시다 만유의 주님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경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느라 나 주를 경배하니 나 주를 경배하니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바람이 오 사랑스런 주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주를 경배하니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바람이 오 사랑스런 주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님 다 할 수 없네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위한 주신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위한 주신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위한 주신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위한 주신 다 할 수 없네 나 주를 경배하니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바람이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주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님 나 주를 경배하니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바람이 고백해 주 나의 바람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공동체의 성경읽기를 들으며 눈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5장 제 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 뜰 곧 어전 맞은 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 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 귤을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 귤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에 쓰다가 그 베푸는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오십 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웁니다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붙잡아야 할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나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이 있으면 노트에 기록하시면 더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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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다음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아하수이로 왕은 갑자기 자신을 찾아온 왕비 에스더를 기꺼이 맞이합니다 그리고 왕비에게 호의를 보이며 소원을 묻습니다 에스더는 왕과 하만을 잔치에 초대하고 하만은 모르드게를 매달기 위해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웁니다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에스더는 사흘간의 금식기도를 끝내고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 죽으면 죽으리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에스더의 모습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담대합니다 그가 이처럼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확신과 용기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기도로 무엇을 구하든지 이미 받은 줄 여기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소서 믿고 구할 때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 기도하게 하시고 선하신 주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 기도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 기도합니다 신과는 공복하아obra광이 3개월 day 신과는 소유하게 하소서 선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 주신 것을 보여준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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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노와 악의와 비방을 버리고 오직 극률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참음의 옷을 입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이웃을 용서하며 살게 하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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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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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오늘의 매일 합심 기도 제목을 따라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소서 보복에 더 강한 보복으로 갚아주는 전쟁의 절규가 속히 멈추어지게 하시고 중호로 가득한 마음에 십자가 사랑을 보는 은혜가 열리게 하소서 강진으로 흔들린 일본 주민들의 일상이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반석이신 주님에게 삶의 소망을 두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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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소서 국계 닫혀있는 북한 국경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선교의 통로가 다시 확보되게 하소서 추운 날씨에 굶어 죽는 주민들에게 지원되는 생필품들이 정확히 전달되게 하소서 김국기 목사 김정욱 목사 최충길 선교사 장문석 집사가 속히 석방되게 하소서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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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가 속히 하나님을 경애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갈등과 이기심 분열을 일으키는 움직임들이 멈추게 하시고 화합 사랑 이해의 성숙함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이 나라가 음란과 마약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중독의 세대가 아니라 거룩의 세대가 되게 하소서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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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회가 속히 성령으로 부흥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이 시대의 어두움을 비추는 말씀의 등대가 되게 하소서 성도들의 삶이 소금이 되어 머무는 곳마다 변화가 일어나게 하소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본이 되게 하소서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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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에르토리코 푸에르토리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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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량중동정세와 영적수확준비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석달째 이어지는 가운데 중동정세가 경랑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란에서는 배후가 밝혀지지 않은 폭탄 테러로 100명 이상이 사망했고 이스라엘이 하마스 서열 3위 인사를 암살했으며 홍해를 지나는 선박들을 공격해오던 예멘 반군과 미군의 직접 교전이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직 테러리스트로 활동하다가 기독교로 개정한 한 기독교인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가자지구의 많은 무슬림들의 기독교 개정을 준비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전쟁과 난리의 소식 중에 더욱 기도하게 하소서 전쟁과 테러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모든 사람을 위로하여 주소서 원통함과 보복으로 더 큰 고통 속에 살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이스라엘과 미국 하마스와 해지볼라 예멘 반군 후티 이란이 서로 강경하게 맞서는 대결을 멈춰 주소서 중동 지역에 영적 추수와 부응이 일어나게 하소서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우리의 전쟁이 없어져 정신을 이란이 우리의 전쟁이 이스라엘과 하소서 이 시각은 일어나게 하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교회와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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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므로 오늘 1시간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우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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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